선물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입니다 우리 믿는 눈치인데? 그 정도는 아니야 마음은 그렇게 담았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담았습니다 이 기사! 차가워로 13번 장기철님! 감사합니다. 멋진 무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기사! 차가워로 8번 김미연님! 8번 김미연님! 김미연님!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오케이 우리 연합회에서 정리해 주시고 다음 우리 김민섭 회장님 박수 환영해 주세요 김도연 부회장님? 아 지금 메모가 잘못됐어 김도연 부회장님? 오케이 자 김도연 부회장님께서 동상을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동상! 총 네 분입니다 네 분! 역시 푸짐한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100만원 상당입니다 100만원 상당입니다 분명히 100만원 상당이라고 상당 나 마음만 90만원으로 지났어 그런 줄 알아 동상! 동상! 창감원 11번 최영문씨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동상! 창감원 16번 유진영님!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동상!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동상! 창감원 3번 김연희님! 동상! 한 분 더 있습니다 창감원 12번 은시린님! 동상! 동상! 두절돼요 어떻게 된게! 아 오케이 자 홍상숙 회장님 신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쪽으로 가시오. 거기 계시오. 자 은상입니다. 은상은 200만원 상당의 상부권을 준비하십시오. 200만원 상당입니다. 은상! 신상에는 우리 홍상숙 명예회장님께서 해주시고 수상은 창화번호 18번 최미향님 자 되겠습니다. 다음 지금 은상에 쯤. 다음 금상 창화번호 9번 함은빈님 자 금상은 3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난리 났어 난리 났어. 사진 찍어? 어디 사진 찍어 그래 그래. 아 이쪽이에요. 이쪽. 오케이. 축하드립니다. 오케이. 다음. 대상 시상입니다. 대상의 시상은 미야삼거리 상연협회 김연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.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더욱 대단한 것은 시상에 앞서서 작가 지으세요. 오늘 모든 출연진 이치현 임지훈 민혜경 남궁옥분 김범용 저 모든 출연진은 이분 아니었으면 못 왔습니다. 어마어마한 회장을 뽑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김연계 회장님의 우리 인간적인 의리로 그 바쁜 가수들이 전부 코가 껴서 왔습니다. 어쨌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022 미야삼거리 한밤 대축제 노래솜씨 뽐내기 대상 이분까지 호명되고 호명 안된 분들은 참가상입니다. 예 저희는 절대 꼴등은 없습니다. 참가상입니다. 대상 5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. 차갑을 55분 최성대씨 여러분 축하해 박수 보내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오 대단하십니다. 예 자 이제 앵콜 할까요? 앵콜은 요거 추첨하고 동상 났습니다. 동상 났습니다. 동상 났습니다. 아멘